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우와! 저거 핑크색이야! 핑크색! 너무 좋다! 드디어 진정한 느낌이야! 아니 나 저렇게 핑크색 태양을 처음 보는데? 진짜로? 오늘 너무 예쁘다! 여기야! 여기야! 아 브이 아니야! 옷 좀 멋있게 해! 어 그거예요! 어 그렇지! 오빠 오늘 어땠어요? 재밌었어요! 저 첫 예능이라... 긴장 엄청겠네! 긴장 날려보네요! 잘 가! 긴장아! 잘 가 긴장아! 잘 가 긴장아! 약간 영화 스크린 같지 않아요? 그러니까요!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게 진짜 좋아요! 그러니까! 센스가 대박이다! 여기 맛있는 메뉴 있다고 해서 공부해왔거든요! 또? 공부를? 공부해왔는데 통한치 떡볶이! 통한치 떡볶이!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... 그럼 무조건 먹어야지! 물도 짠할까요? 오늘 너무 수고했어요! 수고 많았어요! 여기는 물 먹어도 맛있네! 물 맛집이네! 집에 싸가야겠네 이거 아니 근데 오빠는 어떻게 요리를 시작하신 거예요? 아니 아까 보니까 요리를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배워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남한테 선물 저한테도 선물하고 남한테 선물할 수 있는 걸 하는 걸 좋아해요 지금 하고 있는 음악도 내가 들으면서 나도 위안 받는데 남한테도 위안 줄 수 있고 요리 같은 것도 내가 해서 먹을 수도 있지만 만들어서 남한테 선물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게 여력있지 않나? 마음이 넓은 남자로 마음이 이렇게 협재해변만한 남자라고 저는 생각을 할게요 괜찮네요 아 웬트가 술술 나오네 협재해변가이! 협변가이 어때요? 너무 별건데 협변가이 협변가이! 이거는 그거 다운대 해주세요 다운대 해주세요 이거 뺄게요 조금대 해주세요 빨리 먹자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셋 비쥬얼 너무 좋다. 쫄면에 떡볶이에 만두에 한치. 이게 한치가 들어가 있어서 해물탕만 나올 것 같아요. 되게 좋을 것 같은데. 아 좋다 이거. 이거 안주다. 그렇죠. 딱 소주 안주. 이거 밥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안주네. 너무 좋네. 진짜 좋다. 한치 먹어봐요. 한치 하나 올려줘 봐요. 양배추 아니에요? 한치요. 너무 맛있어. 맛있죠? 이게 끓으면 끓을수록 더 맛있네. 우리는 이거 먹고. 우리는 맛있게 먹고. 적시고. 적시고. 바로 자면 되겠네. 좋다. 자. 적실까요? 떠나요. 둘이서. 둘이서. 모든 걸. 물 버리고. 적셔. 둘이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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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음악을 만들었을 때 누구한테 가장 먼저 선물하고 싶었어요? 진짜 가장 먼저 제 자신이고 진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노래 부른 거 들어보면 처음에 들으면 내 목소리 아닌 거 같고 그치 그치 근데 되게 그 어색함이 좋았어요 이거 내가 이게 나구나 이게 나구나 좀 한 발자국부터 해서 또 오빠의 도전이 너무 대단한 거 같아 소빈 씨도 도전 많이 했잖아요 나도 뭐 도전하는 게 제일 재밌는 거 같아요 그 행위 예술가 중에 한 명이 이런 말 했거든요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어려워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들이잖아 딱 이 변바다가 어울리는 말이 바다 안으로 나아가게요? 아니야 그거 좀 안 되고 딱 그 감성이 여기서 뭐 되어있다면 바로 그냥 사랑이 뭐라 해야 되지? 뭉게 뭉게 피어나는? 분홍, 저기 원래는 분홍빛으로 이렇게 달려오네 분홍빛으로 이렇게 달려오네 안 돼 오면 그 다음은 분홍빛으로 이렇게 달려오네 요'llolph